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실에 공방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음 화장실을 보면 이렇게 음 여기 이렇게 콩 빚은 곳에 고무 같은 거에 많이 피는데 어 이게 제거하기가 힘들고 뭔가를 구매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집에서 그냥 있는 제품으로 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준비 물품은 베이킹 소다랑 그 다음에 유한낙스 어 무한낙스 무슨 이상한 낙스가 있는데 어 이거는 유한클리닉에서 유한낙스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한 걸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음 솔 그냥 일반 솔이고 뭐 지저분한 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일회용 종이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넣고 섞으면 됩니다 일단 섞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어 여기서 베이킹 소다는 이 정도를 넣고 어 많이는 안넣고 이 3분 1 정도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락스 같은 거 어린애들 조심해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없는 곳에서 하시고요 락스는 이 정도 그러니까 락스를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여기 락스를 넣지 않고 뭐 다른 걸로 하면 막 저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세탁 비누 같은 거 세탁 세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고 바닥 청소를 할 경우에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몸매도 안 좋은데 음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소다랑 락스만 사용하면 음 아주 그러니까 어 어 막 이상하게 뭐 이렇게 사람 위험하게 되지도 않고 어 안전하게 어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거를 대충 이렇게 뽀글뽀글 나오긴 한데 괜찮고 이렇게 해서 섞어 줍니다 섞어 주겠습니다 아 이제 섞어 진 상태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뿌려 발라 주겠습니다 어 이거를 처음에 어 발라주는 거 닦아 주는 게 아니라 발라줘서 이렇게 침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 쓴 곳에 침투하게 지금은 너무 묽게 됐는데 락스를 조금 더 적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대 필요 없고 처음에는 무조건 발라주고 그냥 기다려주면 한 30분 정도 후에 이걸 다시 보면 점점 하얘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락스를 조금 많이 넣어서 어 너무 묽게 됐고 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너무 묽게 됐고 락스를 조금 더 좁게 넣어서 아주 질퍽질퍽하게 돼야지 더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 너무 묽어서 여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를 한번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이런 하얗게 만드는 제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어 이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제품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어 이거를 깨끗하게 만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색깔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걸 바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하고 이따가 하면 됩니다 이때 맨손으로 하지 말고 고무장갑 같은 걸 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애가 없을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닦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치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닦고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이제 마무리 되고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한번 한 상태고 어 이전에는 굉장히 시커먼 했는데 이렇게 하얗게 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전께 조금 올라와서 생긴 모습인데 어 이렇게 하다 하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다시 재료를 설명하면 이완한 낙스에다가 베이킹 소다 입니다 그 다음에 점도는 이렇게 묽게 이렇게 이렇게 묽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한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음 별로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사는 제품들이 많은데 집에서 있는 간단한 제체 제품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좋네요 음 음 음